지금부터 현 사건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으로 전환합니다. 프로파일링? 까하고 있네. 아유 지독한 놈. 단서 될 만인 거 참 없냐? 시간이 없어요. 영어 약자나 생년월일 뭐라도 쳐봐야. 살려주세요 제발. 말해 이 미친 새끼야. 어디다 숨겼어? 극단적인 공격자. 범인은 똑똑한 놈이야.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지. 막을 수 있었겠죠. 프로파일링? 까하고 있네. 여기 마현태가 누구야? 그런 선상님은 누구신데? 나? 다시 한 번 묻는다. 마현태가 누구야? 말을 이 미친 새끼야. 어디다 숨겼어? 이런 부위의 인간은 일반적인 범죄자와 달라. 그때 그 폭탄 테러 범죄란 말입니까?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고 그냥 죽게 놔두자고? 왜 그래 인마 너요.